야 도윤수 너 나 좋아해? 응 꽃이 골고루 토마토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가 뭐예요? 네?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제 잘 들어갔어요? 잘 들어갔냐고요? 아 거기 인형씨 집이었지 인형씨 어디까지 기억나요? 난 나중에 와인 갔을 때부터는 아예 기억이 없어 저는 술게임 중반부터 기억이 없어요 뭐 실수한 거 없겠지 우리? 네 저 큐레이터님 아니에요 뭐야 아까부터 계속 머지 머지거리고 아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나 좋아해?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?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요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? 응 제 친구가 어떤 남자한테 남자한테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봤는데 어라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? 인형씨 진짜 나한테 왜 그래? 네? 남편이 인형씨 많이 좋아하는 거지 뭐겠어요 그게 이래서 커플들이란 나 먼저 갑니다 아니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진짜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?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집 대리 아니에요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덕분에 아 일어났어? 어제 뒤쩍이까지 네가 다 했더라 고마우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너 나 좋아해? 어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저녁에 장보러 갈래요? 돈 앳 매너는 다음 주까지 픽스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인형씨 네? 좋은 일 있구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있잖아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? 도윤수 도윤수 너 나 좋아해? 나 좋아해? 나 좋아해? 드디어 미쳤네 미쳤어 좋아하냐니까? 좋아하냐니까? 아 그래 좋아한다 좋아해 이따 마트에서 봐 많이 기다리셨어요? 퇴근하고 바로 온다고 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다행이다 그럼 얼른 찾으러 갈래요? 네 이따 약속이 있어서 어차피 30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아 약속이요? 아 맞다 아 맞다 숨을 거 같아서 어때? 솔직히? 음 솔직히? 완전 애매한데? 아니 핫팩을 줬다니까? 핫팩을? 아니 그거야 오다 주웠을 수도 있고 아님 핫팩 회사에 다니는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님 아빠가 핫팩 공장에 다녀서 아 집에 남아다오는 게 핫팩일 수도 있잖아 그냥 핫팩이 아니고 뜨거운 핫팩인데? 아휴 뜨겁고 자시고 이번에도 그냥 의미 없는 친절이면 어떡해 여보세요? 아이 근데 뭐 또 어? 큐레이터님이네? 큐레이터님! 근데 뭐 또 뭐? 넌 근데 그 오빠가 뭐가 그렇게 좋아? 오빠? 야 이거 좀 일단 진짜 존자린 데다가 스토핏도 기가 막히고 과묵한 데다가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냐 뭐하냐?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야 썩 부리지 마 야 너 죽어 고민찬 고민찬? 목소리도 섹시하고 귀여울 땐 또 귀엽고 야 나 진짜 어떡해 큰일 났어 왜? 너무 좋아서 아 야외가 나으려나 실내가 나으려나 무슨 야외 실내? 아 결혼식 결혼식? 이번에 진짜 결혼까지 할 것 같다니까? 야 나 이제 끊어야겠다 왜? 어딘데? 너 김치국 먼저 마시지 말고 야 야야야 여보세요? 야 야야야 여보세요? 상추 살까요? 어? 어? 아 그 상추 고기 먹을 때 많이 먹던데 아 자 가자 어 상추 좋아 아 적상추로 사자 어 적상추로 사자 어 적상추 어 요 부추는 어때? 부추? 아 나 부추 완전 좋아해 부추 사자 아 치커리는? 치커리? 치커리 좋지 어 담아 담아 갈까? 응 가자 우유? 어 우유 너무 좋지 이거 1등급 저지방 어 저지방 치즈도 살까? 어 임실치즈 좋지 저거 맛살은? 아 맛살 진짜 너무 좋아 맛살은 두 개 김치만두도 두 개 야 장난해? 왜요? 아 만두는 고기만두지 뭔소리야 만두는 김치만두지 하 만두는 육즙 몰라? 만두는 풍미 몰라요? 아 진짜 이해 안 되네 아 둘 다 사 자 됐죠? 그래 아 진짜 안 맞다니까 에휴 우리가 안 맞는 게 하루이틀이냐 아니 근데 뭐 더 사게? 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? 하자 하자 응 왜 안 일어나 근데 아까 산 치커리로 뭐해 먹지? 뭐야 아무 계획도 없이 산 거예요? 아 네가 좋다며 치커리 내가 언제 네가 그랬잖아 자기가 그랬으면서 뭐 야 응 말해요 그 어제 아 또 보일러 틀었죠? 왜 이렇게 덥나 했네 아 덥긴 뭐가 더워 추워 죽겠구만 아 응 응 응 응 음 아 응 으 으 으 아직 안 잤어? 잘 자 나 좋아해요 어 헬로 내 사랑은 해로워요 헬로 괜찮아지긴 아직은 어려워 안녕 잘 가라고 외쳐도 저 빈자리 너란 기억이 물들어 있잖아 헬로 같이 잘까 오늘? 우리 사랑하긴 했나요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혼자 그려왔던 그린맵 빠져 허우적된 나인데 벌써 아침이야 연결이 되지 않아 띠 소리 후 소린샘으로 연결 나 오늘 야작이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안녕 잊어줄게 잊혀질게 안녕 잘 가라고 외쳐도 저 빈자리 너란 기억이 물들어 있잖아 헬로 하얀